안녕하세요. 티비탐탐입니다. 오늘은 후반 딴 배추 겉절이와 오이 깎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추 반쪽을 먹기 좋게 썰어서 손 반컵에 1시간 정도 절여둡니다. 양파, 당근, 부추를 채썰어서 준비해둡니다.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1컵, 설탕 1컵, 물 1컵을 넣고 저어줍니다. 멸치액젓 3분의 1컵과 새우젓 1스푼을 넣어 저어줄게요. 생강조금과 간반에 3스푼을 넣고 저어줍니다. 다 절인 배추에 야채와 양념을 넣어 섞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강조금 부추는 마지막에 버무려줍니다 통에 덜어 깨를 뿌려주면 간단 겉절이 완성입니다 양념이 많이 남아서 오이 깍두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이를 4등분으로 썰어서 씨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오이를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준 후에 소금 2스푼에 30분정도 절여둡니다 물로 헹궈서 물기를 빼준 후에 양념과 야채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깨를 뿌려주면 간단한 오이 깍두기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